파츠 이거 엔진레어 7 핸들 레전드 파츠 핸들 6 바퀴 레전드 파츠 9 예짜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1군 잡아보자 자 1군 잡아보자 저쪽 다 1군이야? 선수 아니야 2명? 오늘 선수 3명이야 그렇게 따지면 물론 난 아니고 그래 내 빼고 선수 아니 형은 선수지 뭐래 파이팅 옛날에 별풍 유도선수였잖아 유도선수였어요? 어 활짝 놓쳐요 아 바깥사람이 없으세요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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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상대발이 가 힘준만 하는거야 어 아 아 바깥사 회원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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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잉 방탄유기야 이거 안툴려 끌렸어 민서오오 뭐야 어어 미안하다 사랑만 줘 심지어 ㅋㅋ 심지어 앞에 있다 틀어었어 예 오케이 가 잘 가자잇? Hi, 이거hés mitt다 아 맛있어 나 지금 다 모릅니다 줄게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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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드까지다 진짜 샷샷샷 와 역시 앞에 자포가 안해 내가 같이 죽었어 나이스 야 나 나 나 오늘 이혼으로만 간다 이 뭐 케노 형 어 됐어 미션 아 미션 미션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빠졌어 나 어 지호 형 큰일 났다 아냐아냐아냐 바로 앞장 아싸 지금 안 떨어졌다 또 어 자 야 출발 잘 스펌 나 미션 나 나 가자 지호야 지호님 너 좀 잘 맡아줘야 돼 앞에서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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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이 친구 개 애매하네 아 칼날까? 칼날 속상나 핸드 탈 땐 고정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지금 막힌다 더 있다 아 잠깐만 떨어졌어 뭐야 3만 3도 못해 아이고 아 내가 빠졌어 쏠쏠쏠 아 나도 빠졌어 나도 빠졌어 까비 까비 저 혼자 빠졌어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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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겨 까비 까비 나도 아 들어드릴게 아 푸스 밀면 안되니까 푸스 안 밀냐 푸스 끼리가 밀나봐 저 지금 다시 쳐하고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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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버 사실이야 어우 실버 많이 맡겼어 됨괜찮괜찮 아! 버텨봐. 버텨봐요. 버텨봐. 버텨봐요. 가만있다, 나. 버텨봐. 아, 상이 왔어. 최대한 가볼게요. 이럴때부터 죽겠다. 오케이. 오케이, 나이스. 가요. 오케이. 좀 멀다, 이거. 좀 멀다. 끝까지. 아, 죽겠어. 멀어져. 다 죽였다. 멀어져. 다 죽였다. 다 죽였다. 지효야 니가 작업전을 봐 지효야 니가 작업전을 봐 어 이거를 어떻게 하지 내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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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는 니가 한 명만 잡아 좀 덜긴 하거든요 가까이 가까이 아이고 일단 야 지루야 일단 꼴이네 지루야 일단 1등 알았어 지효야 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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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빨리 꼴이 할 수 없잖아 꼴이! 당황했다 안된다 안된다 초반에 지루기에서 내랑 정현리닛이랑 꼬였어 그니까 그 인코스 팔 필요운데 한 명이 인코스하고 하긴 아웃코스 파서 그래 둘 다 아웃코스 파줘야 되는데 스펙크로 죽일 수 있겠다 아 돌았어 비팀 괜찮다 중 좋아 전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일어나? 네 주의가 미성 안 된다 지효야 하실 수 있겠다 두려워 실수 무슨 일할게 라라라라라라라 드래프트 스레바타 스레바타 네 주의가 주의가 정현나 정현나 니가 처음 해 네 다르다르 다르다르 드래프트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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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못따라온다 멀어요? 어 멀해? 이대로 가면 되겠다 저는 앞에 잡을 수 있어요 확실해? 이거 팀보 안모이지 안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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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 쓴다잇! 나이스 설마 안 죽이지? 아니요 너 뭐야 뭐야 방금 줄 알았어 불안해 얘 와 나이스 1등 나이스 너무 웃겨가지고 해곤이 언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니가 불안해를 달렸잖아 해곤이 언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해곤이 언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동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? 다른 명 할까 지호야? 아니요 해요 해요 커버하러 커버하는 아이 지호 클라스가 있는데 이거 진이형 밀어달래 사이드에서 요즘 가는데 다 땡긴다 아 뽕 실버 좋고 가방 진이형 야 팀워 야 못 꼽게 니에 아니아니 이거 그냥 방금 방글라고 하지마 우리 수리 오케 오우 박부했다 오케 디에 멀어 정순이 와 오케이 개꿀 야 뒤에 다 지켰어 와 개꿀 거리 졸다 멀어 이거 7,8년 고정이야 앞에 3대2 앞에 3대1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지호의 불스터를 입으로 대시네 이게 수위 좋고 꼬드야 수업에 그러지 마세요 편하게 가시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탈락 지호의 불스터를 이틀 두시를 скоро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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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이 없이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오케이 만들기 치워 건들 하시오 나이스 3-2 나이스 오 윤선이 쟤들 발휘기 못 윤선 지금 윈도우 10에 친구 키보드래요 어... 키보드 후스를 밀어줬다 알겠습니다 형 너 밀어먹힐 것 같은데 아우 타자잇 타자잇 여기 호수 못다 네 아웃! 지오 양 나 들어오지 마요 야 가 가 가 죽였다 오케이 죽였다 잔대 뒷골 형이 진우가고 달랬다 이 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케이크 인가?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골초チャー 아니 저희가 탑했어요 내가 골초チャー 한 번 맞고 갈게요 3 4킥인 줄 알았잖아 흠흨흨흨흐 나이스 뭐야 이거? 어머님 안되어봤어요 3 4 7 8은 안돼 근데 여기 아 빼있어 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 랄랄랄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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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랄 멀티실사하니까 다 딱 쳐야 돼 예예 역시 사막의 왕자 랄랄랄랄랄랄 빠바밤 수호야 오늘 하나에 잡아야돼 아아 나 좋다 잡히니 깔아줘 나이스 나도 아싸 시호야 이리로와 이겼어 이겼어 괜찮아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형 저 칠금 형 저 칠파리에요 아 우리 칠파리다 졌다 이거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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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를 제대로 해라 발연기야 무슨 진짜로 칠파리 됐어 발로 연기해? 드론으로 받은게 무슨 발로 연기하고 있어 아 들켰네 지호야 실수가 많다 응 붙어서 그래요 아 인정 형 엉덩이 세게 빈다 세게 빌게 지호야 오케이 엉 아 나 망했어 천재다 천재다 아 우린 차차 올라가면 돼 부스를 먼저 빌어야 돼 엑스팅이 이온이지 무시죠 아웃이다 이 무시죠 이온 여가요 다운 fühl군 다운 냉명 호수 오 바보트 맞았다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뼈롱 잉명 잉명 간다 여기서 그냥 좀 안 돼 상대지사와고 오케 받았다 난 살고 저분은 죽고 1등 먹겠어?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죽었다 그래? 맞습니다 약 7.8 오카 올게 하면 죽였다 맞고 8등 대고 8등 모종이야 네 미성공지 가능해 뭐예요? 스타박어 안 써야겠다 또 도망갔어 후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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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빠바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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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바바 빠바바바 빛 빠바바바 빠바바바 안 써 하태폼님 한개 감사합니다 5대2 지효야 푸빙 어 이건 안해? 좋지 쟤 쟤 개꿀 세게 민다 형 간다 멀티사이트 하체 보여주나? 어 간다 닭보기 보여주나? 어 집밥 뭐라 이거 괜찮니 차 로mal 뭐 나erd다 이거 왜 이놈의 미용 개 쓰레기라 오 앉게 뭐야 이거 이렇게 빠진다고? 어? 아이고 야.. 진짜 못하였다 나.. 친구세요 친구! 아.. 친구 바뀌었어.. 친구! 사실이야? 어 꺼버렸다.. 오케이 또다해 해보자 이거! 제야 거리 어 나도 거리네 네 원인이 가능해요 어 뭐야.. 오 붙들어버린 나를? 어.. 직진! 어.. 품부 이겼어요! 오케이 나이스 딜! 오 다행이다 죽였어 떨어졌어 다했어요 막는다 이거 막는다 또 빠졌어! 오우! 아 나 죽었다 백발 아 부빙은 나지 네스.. 7백 보자 부빙 좋다 빡볶이 죽어버린 빡볶이 죽어버린 빡볶이 사과받이 있다 네 직풍! 일상 8대에서 1대 빠지 나이스 아 지금 쓰는 픽스 괜찮아요 1대1 나이스 나이스 분명 일게 아 그래 그래 이사 9대1 2대1 2대1 5대1 2대1 조아 요 8대1 6대2 2대1 3대2 9대1 2대1 2대2 2대1 아니야? 살았네? 또 들였어 아니야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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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왔어? 뭐야 여기 알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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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1등 고정이다 진우 형 이거 어 진우 1등 고정이야 이거 뒤에 살포시 요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요리부터 할게요 무슨 요리를 부탁할까요? 어 짬뽕이 좋아요 오케이 우리 탕수육 나는 육개장 오케이 짜가? 여태가 9천하지 마 이게 사나스 상관없어 2등만 해도 상관없어 죽었다 여기 죽었다 1,1,3,4 저 2등 돼요 오케이 죽였어요 원투스리 가자 가자 레츠고 가자 가자 일단 와 기록이 5척하니 5척 뽑았어요? 미친 거 아니야? 7대 2 후패 원래 길드 중상위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상위 이정도면 타이어트 1등 아니냐? 이제는 상위 길드네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니어서 그렇지 애들 모이면 잘합니다 대자택도 안했네 나이스 많이 남았다 진우 출발 세게 민다 세게 민다 오케이 너 존나 세게 밀었다 이 친구가 뭐냐 뒤에 망할 때가 있잖아 사이 상관없는 해 검은색 상관없는 해 상관없는 해 상관없는 해 긴장갖다 끝 아 뭐야 이거 아까 한 명! 한 명! 한 명! 한 명! 준다! 한 명! 준다! 앞에 2대2에요 저거 5등 고정 난 탈등해서 지금 올라와 볼께 일단 아! 갓김 모드 왜 이렇게 많이 당하지? 오! 오! 나이스! 나이스! 나 열심히 올라와 볼께 네! 내 앞에 생명 있다 원톱 가자 나이스 형 나이스 형 준다! 여기 됐어! 무슨 일이 있는거야? 하나하나 준다! 나이스! 8위 진호는 옥상 좀 잘하는거 같은데? 오늘은 아무것도 안했어! 상대가 나를 오지도 않았어 상대가 나한테 옥상에 물질하네 진짜 일도 안왔어 나한테 아 존나 버스 편하네 뒤에서 이거하고 대기하자 이거하고 대기하자 이거하고 대기하자 이거하고 대기하자 2판남았어 근데 이거하고 강산해도 되고 흠흠 아 근데 더 피꺼 같은데 니가 네네네네 제가 빨리 출발할께요 되냐? 네 치고 나갔어요 추고 왔어요 어 어 쏘리지용 힘드 어 뭐야 왜이래 상관없어 내가 버티고 있을께 강산 를 라라를 상관없어 조금뻔는데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이거 육 12백에 팔께요 불어 한 명씩워 왜 한 명씩워 초반이니까지 6 저기요 8 아이고야 그냥 저기요 저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유지할께 4단계 5단계 근데 다시 해야될서 오케 나이스 특가능이 안죽는데 이거 어어 어어 아 너무 빠르다 자 응 다 난리 났고 스탑 플렉스야 나이스 아 실수 너무 많다 1등은? 1등 관리 돼요 1등 안 보이고 나 1등 관리 돼 아 아 잠깐만 아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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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2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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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뭐야 아 개읚게 야 무슨일이야 앞에 저기 보고 날라가던데 부자 현장 날라가던데? 나이스 나이스 아 저렇게 사과할 수 있구나 9대2 제가 원래 붓만 타는데 지금 이온은 원래 제가 잘 안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수가 많아요 이온 파츠 레전드 파츠 박히구요 레전드 파츠 박히고랑 핸들 6 같이 일자 같이 일자 마이크 먹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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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천천히 따라할게 가자 우리 칠매 너무 시게 늘었다 아니 올라와줄게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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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 왔어요? 그냥 좀 보다 그냥 천천히 와야 이제 아테부터 줄게 됐츠 고 가자 가자 와우 오우 한 명 죽었다 한 명 죽였어 파티고 있을 때 또 죽였다 저쪽에 죽였어 뒤에 살짝 쳐놨어요 아이스 어우 이 시골이 존나 빨라 오우 자 자 다 안 된다 나 나 아 안 된다 안됨 안 돼 미안 미안 내가 더 올라가야 돼 와 대체팀 너무 어렵다 대체 2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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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위에서 버텨줘 플레임 높으니까 1등 다 먹힌다 다 먹혔다 어 미안 아이씨 일단 정현이 가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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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아 디만 따라갈게 일단 나는 이제 초반이니까 들면 돼 나이스 방 가고 아웃 나이스 앞에 다 있다 아웃 갑옷 한 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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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리 잡자 나이스 어 저기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자 알겠어 원투 하야되니까 무리하지마 1등 와 지웠다 근데 괜찮아 나 죽이려고 하다가 1,3,1,3 4점 됐어 끝났어 와 근데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 쉬운데 이 년이 가장 렛맨 히어째